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 7 칠린 입니다 what's good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021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원밀의 hustle은 2021년이 끝나가든 2022년이 오든 멈추질 않습니다 예 원밀의 hustle 하는 래퍼죠 그래서 그런지 뮤직비디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왔는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서야 리액션 비디오를 뒤늦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걸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체이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진짜 특이한 곡이에요 아마 원밀이 만든 곡 중에 제일 특이할 거야 왜냐하면 비트가 굉장히 좀 퓨처리스틱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는 트랩 바이브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프로듀서를 보니까 로니오라는 처음 보는 프로듀서가 만들었어요 비트 진짜 특이합니다 근데 원밀은 이 특이한 비트도 원밀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저는 그래서 원밀을 좋아하죠 가사야 뭐 원밀이 얘기하는 그 자신감 있는 가사들이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원밀의 어떤 한결같은 태도 그리고 저는 그런게 좋아요 원밀은 대중성이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 진짜 자신이 좋아서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그 태도를 이어나가는 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통하니까 그게 결국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음악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원밀이 처음에 음악을 시작해서 앨범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둘절미하고 원밀의 체인지 뮤직비디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겔은 투에 아 약간 어 이전의 원밀보다 이 체인지에서의 원밀은 하이퍼 원밀 같아 진짜 이 유연화 플로우 그리고 본토 래퍼와 다름없는 그런 바이브 진짜 이거는 다른 래퍼도 따라할 수 없는 재능이에요 비트 진짜 특이하고 좋다 뭔가 비트 때문에 그런지 플로우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신선하게 들리고 통통 튀기는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팝콘 팍 튀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아 좋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원밀의 음악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더욱더 세련되어지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팬으로서 찍는 입장이지만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보면 미국 흑인들이 진짜 많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더라고 그만큼 원밀은 리스펙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음악을 만드니까 리스펙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흑인들한테 보니까 흑인들 사회에서도 원밀에 대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아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미국 진출을 빨리빨리 했었어야 될 래퍼라고 생각해요 원밀은 죽인다 이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 팬으로서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래퍼들이 몇 명이 있어요 원밀도 포함입니다 아 대단해요 게다가 SNS를 보니까 또 30일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또 드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즘 원밀의 그 작업 열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굉장히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 역시 허슬킹입니다 킹허슬이에요 원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악들이 너무나 세련되고 정교해지는 거를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몇 년 전에 원밀의 음악과 지금의 원밀 음악은 또 달라요 다릅니다 원밀은 계속 진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은 올고드 일관된 태도 힙합에 대해서 달라짐이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것도 사람들을 또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저같이 힙합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팬들조차도 원밀의 저런 타협하지 않는 그 힙합에 대한 어떤 사랑과 태도는 진짜 저는 이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원밀에 대해서 비트가 굉장히 실험적인데도 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또 원밀이 본인의 스타일로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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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